루미아 뉴스입니다. 최근 루미아 섬에 엉덩이 사냥꾼이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.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레온의 물 없는 큐모션이 명백하게 엉덩이를 올려치는 모션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승률이 1등인 것으로 보아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. 승률이 2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우 슛 이렇게 이렇게 개 빡치겠다 이 짓만 하면 되는 거잖아 허허허허 America 허허허허 미친 년 싫 parfois 다다아 안돼 으악 으하하하하 이겹다 야 이거 손매우 존나 재밌다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딜기향 힐템은 진짜 제가 페이크하면 그럼 너는? 너 뭐 하나만 맞춰야 될 거 아니야? 힐템이야? 구마윤씨가 버텨준다면? 이겼다! 이겼다! 잘했어 구마윤씨 투! 투! 컷! 이거 존나 쎄다니까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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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! 투! 어차피 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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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! 철! 가짜! 요! 으아아아 와아아아 어어딜 아 진짜 세네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찾았네.